네, 사장님. 저 마음 안 바꿔요. 우리 형 부모님께 강 실장이랑 재혼한다고 그랬다는데 도당해요. 네? 어느 장단이 있자냐고. 잠깐만요, 사장님.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사장님. 왜, 뭐 아직 다 끝났냐? 사장님. 강철 사장 연락했나 보죠? 들어와요. 얘 아직 안 들어왔어요. 정말이면 사장님. 저 한 번 안아주세요. 믿기지가 않아요. 안아주세요. 올라와요. 안아줄 테니까 올라와요. 수미 씨 이제 일 났어요. 이 늙은 사람을 어떡하려고요, 응? 이러고 있네요.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